어 근데 요거 살짝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어 최근에 애창곡 즐겨듣는... 아니 이걸 굳이 간단하게... 전 없어요 없어요? 옛날 노래만 듣기 좋아하고 이게 거의 제가 아마 10대 후반에서 20대 때 들었던 노래 외에는 거의 뭐 TV에서 나오면 그냥 듣고 많은 정도여서 그럼 차에 탔을 때 뭐 저렇게... 저는 콜투쇼 다운받아서 사연만 들어요 아이고 아이고 저는 음악을 정말로 생활에서 손에 꼽히게 안 듣습니다 손에 꼽힐 정도로 듣는 게 꼽힐 정도로 음악을 안 들어요 음악에 완전 문외한이고 관심을 가질 생각이 있냐라고 한다 치면 저는 지금까지 관심 가져온 적이 없어요 동네 오빠 때 빼고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냥 그때그때 살짝살짝 유행하는 거 왜 최근에 장기야의 뭐 너 잘하고 싶고 있으면 얼마든지 해 뭐 그거 있잖아 난 뭐 잘 살고... 난 뭐 괜찮아 뭐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나 부럽지 않아 그 노래를 들으면서 예전에도 느꼈지만 장기야 이 사람은 약간 그 나한테 이런 느낌이야 콜럼버스에 달걀 이런 느낌 있잖아 달걀을 세울 수 있으니까 어떻게 세우냐 나는 이렇게 세웠어 이렇게 딱 세우는데 야 그렇게 세울 거면 나도 세우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럼 왜 니들은 지금까지 그걸 못 세웠어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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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그거에 딱 선공장에 있는 내가 세운 거 보고 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너의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예바라 나한테도 최근에 듣는 노래가 뭐냐라고 물어본 거지 자 7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럼... 롤 2 3